와우 최소한 지크에요? 네 최소한 블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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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은이 맞아요 뭐 할까요? 저기잘. 나 이제 홍대 자동화기 성적이 없어서. 제발요. 몰랐어요? 아이에요? 날씨에 맨날 자는 척 하다가 딱 적당한 타임이 확 하고 놀릴게요 맨날 놀라거든요 그래서 나의 요즘 취미는 유미 언니 놀릴게요 저는 그냥 방에 들어가면 항상 하얘게 찍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갑자기 꽉! 유미 언니를 보이는 취미가 있어요 이게 반응이 있죠